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행복을 선사합니다. 특히 강아지를 키우는 가족들에게는 애견 펜션에서의 숙박은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입니다. 이번에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애견 펜션 프렌즈 애견 빌리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프렌즈 애견 빌리지는 천안에서 인기 있는 애견 숙박 시설 중 하나로 넓은 공간과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많은 반려인들이 찾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프렌즈 애견 빌리지의 매력적인 점과 다양한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프렌즈 애견 빌리지는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11개의 독채 풀빌라 애견 펜션 단지로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에서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내부 시설은 유리로 된 통창이 있는 거실로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여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주방은 D긋자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반려인들이 요리를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실내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반려견이 움직일 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각 숙소마다 개별 애견 목욕 시설이 있어서 숙박 동안에도 반려견의 목욕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으며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객실은 청결하게 관리되며 반려견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펜스와 침구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개별 애견 운동장에서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으며 개별 야외 수영장도 마련되어 있어 반려견과 여름철의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각 숙소마다 개별적인 야외 바베큐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서 고객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인 그릴과 조리 도구 등이 제공됩니다. 반려견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즐길 수 있습니다. 프렌즈 애견 빌리지는 천안에서 주요 관광 명소와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천안에는 독립기념관, 단대호수 천호지, 현충사 등 다양한 명소가 있으며 이러한 명소들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프렌즈 애견 빌리지의 입실 시간은 오후 3시, 퇴실 시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입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예약 및 문의할 수 있으며 상세한 정보와 가격표 등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렌즈 애견 빌리지는 천안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을 원하는 반려인들에게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넓은 공간과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여 반려견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관광 명소와의 접근성이 좋아 천안에서 다양한 명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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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